지난주 뉴욕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주요 이벤트 짚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주말 대형 은행들 실적이 나왔는데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를 제시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JP모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지난해 65조 원 이익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외의 기업들, 웰스파고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BOF,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31억 달러로 전년 대비 56% 하락을 했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순이익 늘었지만 순이자 이익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티그룹 역시도 순손실 비용이 좀 증가하면서 순손실이 좀 커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은행주 실적이 좀 발표되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시장이 원래 기대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도 좀 미뤄지면서 금융주에 대한 스탠스가 좀 미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헬스케어나 금융 섹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좀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은행주가 가장 먼저 발표되면서 저희가 펀더멘터를 확인을 했는데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대형 은행주들 실적이 나오고 이를 비롯해서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 개막을 하잖아요. 관전 포인트 있다면 어디에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빅배스라고 하죠. 4분기에 비용을 떨궈내는 그런 빅배스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더라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서프라이즈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적 시즌 전에 이미 하향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아서 저희는 이번 실적 시즌으로 인해서 빅배스라든가 아니면 큰 실적 쇼크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주가가 오르고 그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고 난 뒤에는 차익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이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오르는 서서히 오르는 흐름을 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크라든가 아니면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따른 차별화는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든스를 좀 보자 2024년 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기조 금리날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도 계속해서 관심사인데 주말에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앞서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와는 영 반대의 양상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다시 조기금리나 기대감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통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CPI를 선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PPI가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CPI도 같이 하락을 하는 구조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CPI든 PPI든 긴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향 조정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조금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저점은 낮아지는 추세적 하향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유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변동성에 의해서 헤드라인 CPI가 크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가 흐름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면서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CPI의 변동성이 PPI나 근원 CPI보다는 좀 더 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반적인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의 시점 역시도 이 CPI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천천히 완만하게 하향 조정되는 부분을 좀 염두에 대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조기적으로 좀 너무 이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예상을 했던 부분 5월이나 6월 정도가 좀 첫 금리 인하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또 미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가 좀 대두가 됐었는데 19일이 임시 예산 만기였잖아요. 그런데 시안이 다가오면서 결국 이제 의회 지도부가 지금 앞서 보도를 해드렸지만 또 이제 임시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그때 되면 또다시 이제 이제 우려가 좀 커질 텐데 최종 합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좀 길게 그리고 크게 가져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제 1.58조 달러로 합의를 받던 부분이 1.66조 달러로 총 예산이 좀 커진 부분 그리고 기존에 작년에 썼던 예산의 금액을 보시면 규모가 1.7조 달러였는데 그것보다는 좀 줄어든 부분을 봤을 때 금리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너무 크게 쓰게 되면은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의 합의 뉴스들을 보시면 작년보다는 좀 적게 쓰려는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부채를 추가 발행하는 부담은 좀 적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내역에 따라서 지금 아직도 합의가 좀 불발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총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 내역에 대한 합의가 좀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두 달 연장을 한 거 보면은 결국에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셧다운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대선을 앞둔 지금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너무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미국 증시 쪽 주요 이벤트를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주요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 국면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1월 그리고 12월에 가장 큰 랠리를 보였고요. 1월 들여서면서 좀 쉬어가는 국면이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2024년 완만한 증시의 랠리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팔랐던 그 기울기가 둔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미국 소매 판매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 주택 착공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 지표 그리고 미국의 강한 주택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또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이벤트들 잘 짚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